첫번째 대결은 노래와 춤만큼이나 많이 연습한다는 바로 그것! 개인기! 개인기 대결입니다! 자 일단은 우리 언니 온탑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이니까 약하게 가야되지 않을까요? 어 그럼 약하게 설환 언니 뭐 하시는지 약한.. 전 좀 쎄니까 아 쎄요? 그러면 제일 약한 절요 아 네네 보나나씨가 한번 아 근데 뺏길 것 같아요 도라매모.. 아 괜찮아요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요? 가볍게 가볍게 침구야 네 제가 우아아아아아 이쪽 봐 네 바로 도라에몽을 한번 뺏어보겠습니다 도라에몽 시작하여 침칭 침구야 좋아요 자 이제 탐색전이니까요 자 이제 언니 온탑 네 어 그러면 제가 영화 화이오 김윤석 선배님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벌써 나오나요? 하겠습니다 눈 깨끗하다고 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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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런 게임이 처음이에요 김윤석씨 걸그룹 나온 팀 중에 처음입니다 너무 재밌어 네 제가 사무종 선배님 아니 그니까 선배님 선배님 맞아요 사무종 선배님 사무종 선배님의 나방을 한번 나방 좋아요 나방 좋아요 자 이제 언니 온탑 제가 나방을 뒤에 있는 그 하이킥에 나오셨던 이선생님 호박고구마? 아 이선생님 서민정 선배님 서민정 선배님 서민정 선배님 서민정 선배님 서민정 선배님 호칭은 아직 아닌데 서민정 선배님 서민정 선배님의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선생님 서민정 선배님 하아 야 이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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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막내 온탑 부산사토리랑 대구사토리요 부산사토리 대구사토리 사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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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라 사토리 오빠야 사랑데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대구사토리도 해요 대구사토리 언니 사랑해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패스 영화 베테랑 유아인 선배님 아 좋다 네 회사 진행하겠습니다 엑시가 세구나 엑시 진짜 세요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자 좋아요 여름이 가겠습니다 준비했어 여름 창문 닦기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거 좋아요 좋아요 네 제가 곡성의 황정민 선배님 곡성의 황정민씨 황정민 선배님 남자 선배님들 전문으로 하거든요 남자 선배님 엑시 남자 아니잖아요 아 네 따라오는거 좋아합니다 네 곡성의 황정민 선배님 가겠습니다 고놈은 미끼를 던진 것이고 니 딸은 그걸 몬 것이요 와 이야 잘한다 너무 잘한다 엑시 엑시가 잘하는데요 굳히기 갑니다 굳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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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뭣이 중한디 가겠습니다 뭣이 중한디 뭣이 중한디 아 자 좋아요 뭣이 중한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두개 왔습니다 지금 뭣이 중한디 뭣이 중한디 뭣이 중한디 뭣이 중한디 압네요 약해요 깨끗합니다 제가 이번에 언니스에 홍준경 선배님 하나 둘 셋 넷 왜 이제와 소이라 땡 약해요 제가 독품은 개구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독품은 개구리 표정도 좋아요 라디오라서 안보여요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독을 안 풀렸어 제가 요리연구가 이해전 선배님은 얼마나 맛있게요 좋아 하나만 더 넘길 수 있어 하나 흘리고 하나 더 흘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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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러블리즈 선배님의 압추를 부르는 정희 선배님 하겠습니다 압추를 부르는 정희 하 하 하 하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나와 하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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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연지 선배님 차연지 선배님 신서 숙녀 여러분 우리 입에 안 돼요 안 돼요 비쥐를 벌려 어 자 자 성화 함께 한번 해볼게요 성화 네 다현 성화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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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열심이 합니다 열심이요 아기공룡 들을 때 나오는 여자친구 공실씨 자 옹쇼 들어갑니다 저 양양양 어? 괜찮은데? 자 몇개 더 합쳐요? 굳히기로 잉룡 갈게요 굳히기는 아니야 합쳐야 돼요 닭소리 동물 갑니까 동물 잉룡 가겠습니다 잉룡 자 좋아 좋아 박정현 선배님 까마귀 치고 받을 수 있는지 좋아요 자 박정현씨 아 나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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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필 조용필 선배님 조용필 자 자 길게 길게는 안돼요 심성이 자 5초 5 4 하나, 셋, 이... 어, 정성? 저는 유나 선배님 애교송이에요. 짠아 내가 할 말을 똑같다 똑같다 뭐야? 자, 이렇게 해서 1라운드 개인기 대결은 언니부터 설레! 아아아아아아 인정할 수 없어